많은 선수들이 켈로웨이 클럽을 사용하고 우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. 로그는 타구감도 좋고 어드레스 들어갔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백스핀 양을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서 귀걸이 향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많이 된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버크스 버터는 물론 어드레스도 너무 잘 나오고 크기도 작지도 크지도 않아서 크게 거부감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넘버원 클럽과 함께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